안녕 여긴 파리 파리 프랑스 파리 뒤 배경이 너무 프랑스 안가지만 프랑스 같은 곳 프랑스 같은 곳 프랑스 같은 곳이 어디있지 여긴 파리입니다 룩상버룩으로 갔다가 파리 파리입니다 제가 입은 게 파리 생제니 파리 축구티 파리 거의 파리제니죠 파리 프랑스 다른 도시와 파리와의 차이는 지하철 교통이 잘 되는 관광지가 많고 사람이 많아요 여기는 어떤 느낌의 파리인가요 여기는 학교가 많고 가정지 관광지에선 좀 멀어져있지만 그래도 번화가에서 한 25분 거리? 파리 안에서도 번화가가 아닌 곳이 있다는 거네요 그럼요 서울처럼 파리